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만남 하나님께 서락하신 만남의 장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료로 나왔죠 예배의 자료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찬송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찬송 실력이 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설교를 들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자랑도 아니고 청중의 지적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모여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주세요 적어 주세요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케 하시고 그 분별된 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도 만족함이 있고 우리 삶에도 건강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향한 거룩한 갈망의 표현이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막막함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또 예수님과 함께 만난 사람들도 잘 보면 참 세상의 어려운 형편, 눌림받는 처지, 의지할 데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중요한 시점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잠시 나눠보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 큰 인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 시대를 시작하는 다섯 권의 책을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끈 광야의 위대한 지도자이고요 생명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정말로 2, 3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약속한 땅까지 이끈 위대한 리더십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영적인 훈련까지 시켜가면서 사명을 함당한 것 아마 모세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요즘도 보면 아이를 잘 안 낳는 풍조가 우리나라에 좀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1아래로 떨어진 지가 오래고요 0.9아래인 것 같아요 큰일이죠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좀 서울시나 서울시 인근에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도무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 압박이 심해요 교육비는 증가되고 치안에 대한 불안은 있고 오히려 내 삶의 웰빙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키우는 것보다 그냥 나 자신에게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에만 집중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새 참 살기 어렵죠 그런데 아이 한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시대인데 당시에 정말로 막막한 광야에서 200만 이상의 사람을 온몸에 짊어지고 갔을 모세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거기다 훈련도 안 된 백성들이에요 수시로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매우 힘들었어요 출입기 16장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의 여우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원망한 말이죠 이 광애로 인도해내어 회중을 굶어죽게 한다 생각해 보니까 애국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 죽는 게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같고 원망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짜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처럼 먹고 살아도 그 다음날 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 고기를 먹었고 반석을 향하여 성령할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살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면 그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의식주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쏟아 냅니다 새로운 원망이 생겨요 뭐냐면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원망이에요 민숙이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참 그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지도력을 걸고 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 안다 너만 아냐 왜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훈련 안 되고 불만투성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가는 곳에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냈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임을 얻었어요 이렇게 33장 11절을 보내보면 모세의 일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아니라 모세는 회막으로 갔고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주님과 만나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쏟아내고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의 수종이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빈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원망 속에서 그는 스트레스 속에서 아마 우울증 걸려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해 주세요 신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살 때의 어려움 많은데 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수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원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출입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소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백성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압박받을 때에 그가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해줄 수정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였어요 우리도 내게 닥쳐진 압박감, 무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숙제 지나면 다음 숙제가 다가오고요 이 과제 처리하면 그 다음 과제가 다가옵니다 저도 복귀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당과 총회의 일들을 조금씩 돌보면서 아 이거 잘 해결했으니까 됐겠지 하면 그 다음이 다가와요 그 다음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문제 갖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서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만났던 또 한 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만났던 엘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아도 참 비슷한 처지 가운데 있었죠 엘리아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시대를 향한 뜻을 선포하는 기름 부분받은 중요한 직책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척박한 시대를 살았듯이 엘리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았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있었는데 나라의 영적 기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면요 아합이 시동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바할의 여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할을 심하게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 끌고 들어왔습니다 열한계상 16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동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아합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건데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함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바할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바할 신앙을 이스라엘에 이시시켰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상을 앞장서서 섬겨요 혼합종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은 금송아지였고 이제 바할 신앙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것을 혼돈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맛을 망각하고 방자이 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그려줬냐면요 16장 34절에 보면 그때 베들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차지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여리고를 건축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우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성을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그의 집안이 아들이 침을 당해 죽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가 되니까요 여기 여리고 땅이 참 요지거든요 성 세우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성을 세울 때에 맏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시대 즉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였어요 망각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할 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엘리아는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 핍박 중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치며 은둔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3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없다는 얘기예요 낮밤의 기온 차가 차이가 없어서 이슬도 없는 날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가 곤고하여 망할 지경까지 이렇게 되죠 때가 되어서 엘리아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선포에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럼 그 즉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백성들은 돌아갔고요 왕은 왕비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왕비는 자기를 죽인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는 탈진을 한 것 같아요 열한계상 19장 사제를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사역에 지쳤습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능력있게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랩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능력있게 만나 주신 하나님 어떤 모습을 만나 주십니까 그가 불을 일으켰듯이 강력하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한계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불을 일으키고 바람이 일으키고 기적과 큰 능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겠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속에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선지하게 필요한 것은요 큰 능력과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위대한 선자에게만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만한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어린 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있겠지 그게 필요해요 어릴 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자라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공급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다 신앙의 경제가 원숙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그 손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엘리아는 원숙한 신앙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음성 듣고 그의 날개 아래에 사는 것이 나는 촉합니다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 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아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곤고한 중에 처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아가 졌던 짐보다도 훨씬 큰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아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도요 아마 만만치 않은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하늘을 부져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어릴 때부터 생명의 위기 목숨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 일하실 때도 적대자들의 대적을 털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랄 때 어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키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캠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성경학교 캠프 왜 합니까? 애들 재밌으라고요? 물론 재밌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릴 때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가능성과 재능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릴 때도 그렇게 사셨지만 공생의 때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결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목음 7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예의 것이니라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늘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친밀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공급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그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죠 영봉 8장 29절은 또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 기름이 흘러갔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역사하셨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론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드신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 가운데 사셨잖아요 식민지배 가운데 천대받는 지역에서 가난한 삶으로 누구 하나 인정할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사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중한 십자가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사명이 십자가를 아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 피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길을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치고 갈 터이니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낙담하고 치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을 때에 공생회가 끝날 물려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가 피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힘을 얻고 공급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를 앞에 뒀을 때 변화산상에서 바로 그래서 그 만남이 있었던 거죠 누가 보면 9장 29절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나님 영광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아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아 두 사람 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허물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모세는 살았죠 엘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주 앞에 사여 그랬지요 그들에게 메워진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전까지 온 인류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세대의 죄악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두 사람의 격려가 지금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영광에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받으면 되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세요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만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들려진 선물만 기대하지만 잘하고 나면요 아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철든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날이 갈수록 쇠해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손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덤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문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내 어깨에 메워있는 모든 스트레스도 주님께서 대신하여 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능력을 얻어 사신 것처럼 우리 닥쳐진 모든 상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